안녕하십니까 네네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 받으시고 들어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목줄을 해야 할 거야? 목줄을 해야 할 거야? 어... 네네네네 목줄이요? 나무색 나봐, 나봐 나봐 놔 보세요 놔봐, 놔봐 놔봐 놔두라고? 놔봐 놔 아니야, 이리와 들어와 들어와 엄마 들어와봐 아니, 들어와 아, 뭐야 들어와, 이리와 어머니, 이리와 이리와, 이리와 이리와, 들어와 이리와 일단 다시 나가시오 쟤, 어? 너 왜 안고, 이리와 보세요 안고 와 안고 와요 안고 와요? 네 넣어, 놀자 이제 놀자 놀자 이리와요 여기다 넣어요 응 안고 둬 아이 어쩔을게 이제 어쩔게 이제 안고 둬 어쩔게 어디ου 이제 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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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쐈어. 이거 정말 지돌이 최악의 날이에요. 지금 지돌이도 놀래고 우리 어머니 보호자도 놀래시고. 가자. 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거기 있어? 거기 있어? 안녕하세요. 시끄러워가지고. 시끄러워. 너 뭘 저지? 나오려고 그래. 너 나 오지 마. 오지 마. 너 거기 있어. 나오고? 여기 나와. 밀쳐내. 밀쳐내. 던져버려. 앉으시고 다시 밀쳐내 버려. 아니야. 앉고 하면 안 돼. 앉아봐. 발로 해요, 시끄러워? 밀쳐버려. 그냥 손으로 밀쳐. 아니 손으로 이렇게. 우리가 이렇게 하면 확 밀쳐버려. 손으로요? 다리를요? 다리를 밀어버려. 다리로. 됐어? 다리로. 됐어?